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사 다녀올게 이봐 포크, 무슨 일 있어? 이 친구야, 그렇다고 울면 어떡해? 하지만 딸아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되지? 아빠잖아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잘래요 나는 나빠다 나는 나빠다 나는 나빠다 딜리야, 아빠도 같이 잘까? 아니요 딜리는 나를 싫어할 리가 없어! 나는 아빠니까! 딜리야, 딜리는 무서워해 당신 덕분에 다 같이 자게 됐네요 그러게, 딜리가 옆에 있으니 들떠서 잠이 안 오는걸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데 딜리야, 오늘 아빠한테 왜 그렇게 냉정했니? 아빠의 애정을 시험해봤어요 여전하시네요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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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